참루수가 다이빙 캐치를 했고 송구화가 빗나가면서 저는 2루로 열심히 뛰는데 열심히 뛰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다리가 안 나가더라고요. 그랬는데 득점 어제는 4점을 했고 오늘은 득점도 해봐서 동료들도 그렇게 많이 반겨주고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딱히 없어요. 지금 현재 분위기나 아니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좋은 거가 나오든 안 나오든 다들 격려를 해주고 지금은 뭐 연습경기일 뿐이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격려하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.